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건축미술평론계 최강자 노성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군브리치를 혼을 좀 냈는데 오랜만에 군브리치 단축법이 뭔지 제대로 몰랐다 그때 이제 원근법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밀어뒀거든요 할까요? 자 원근법 지난 시간에 단축법이 뭐냐 단축법을 이해하고 나서 넘어갔는데 원근법은 뭡니까 이게? 원근법은 이제 라면 박스 아니면 이삿짐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박스 뚜껑을 딱 열면 육면체에서 이제 앞쪽만 딱 제거하고 나머지 뒷면 옆면 윗면 아랫면 그렇게 해서 다섯 면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 우리가 박스 안에 보면 어떤 공간이 보이잖아요 그 공간을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재현한 것이 원근법 그러니까 단축법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기운 시점으로 재현하는 게 단축법이라면 그거를 이제 공간 속에다가 배치를 하는 건데 앞쪽에다가도 배치하고 뒤쪽에도 하나 놓고 그래서 키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커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작아 보이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강 눈어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재현할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비례를 딱 맞춰가지고 캔버스 회화라는 게 평면이잖아요 평면에다가 공간을 막 굶겨 넣는 거야 쓸어 담는 거야 그게 원근법이다 그러니까 원근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가까운 건 가깝게 먼 것은 멀게 보이게 하는 작법 이런 느낌이거든요 단어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원근법이라고 하면 소실전도 있고 소실선도 있고 선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선형 원근법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원근법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로 다빈치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빛 원근법 공간 원근법 색 원근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 원근법 말고 새로 개발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총수님이 얘기하신 그 의미에 이제 부합을 합니다 원근 원근이 그냥 단순히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작고 이것도 훌륭한 원근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선형 원근법이고 그렇지만 앞에 있는 거는 뚜렷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좀 희미하게 보이고 이런 것도 원근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의 간섭 때문에 좀 흐릿하게 보이는 거 색깔도 가까이 있는 거는 컬러풀한데 저 멀리 산등성이 뒤에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한데 좀 희뿌옇고 막 푸르스름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산이 푸르스름하겠어요 거기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이제 색 원근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건 대기 원근법 공기 원근법이고요 두 번째는 색 원근법 세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산은 이 아래쪽에다 배치하고 멀리 있는 산은 좀 위쪽에다가 우리가 병풍 그림 같은 거 보면 첩첩 산중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산이 맨 뒤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공간 원근법 이런 것들을 레오노르 다빈치가 발명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원근법 1세대 원근법의 발명 발명자 레오노르 다빈치는 사실 1세대에 속하는 알베르티 이런 원근법 발명자 이 사람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는 전부 다 포괄합니다 멀리 있는 건 좀 흐릿하고 색도 좀 날라가 보이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원근법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르네상스 원근법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선형 원근법 시각 피라미드 원근법 이걸 한정해서 얘기합니다 잘 이해하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축법은 사물 하나하나의 입체감을 어떻게 그림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원근법이라는 건 사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3차원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는 많은 사물들이 채워져 있고 그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캔버스에 입체적으로 재현할 것인가를 듣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통법이 아니고 수학을 적용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하신 거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대상 대상과 대상사의 관계 원근의 관계 비례의 관계 이런 것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단 위에 서 있습니다 교탁 위에 서 있어요 좀 전에 그건 선언니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해야지 하면 선언니 전인데 가정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인데 학생들 대여섯 명이 쪼록쪼록 앉아 있는데 여기저기 그런데 선생님이 딱 정자세로 가만히 고정 시점에서 서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또 뒷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분포가 A, B, C, D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A와 B, B와 C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까요 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선생님이 시선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내려오거나 뭐 풍경 전체가 달라지는데 그 풍경 안에 있는 공간을 점유하는 학생들의 머리 좌표들이 보는 사람의 눈 그러니까 시각 주체죠 피라미드의 꼭지점인데 시각 피라미드 꼭지점인 선생님의 눈 눈의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포의 구성이 다 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축법하고 원근법의 차이가 공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방금 시각 피라미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표현을 이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내 눈으로 보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에 꼭지점 4개를 정했어요 그 꼭지점 4개가 쭉 날아와가지고 마치 광선을 쏟아도 쭉 날아와가지고 내 눈에 딱 외쳤을 때 출발할 때 4개의 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4개의 변이 그 4개의 변에서부터 기둥을 세워서 내 눈까지 오면 길쭉한 피라미드가 하나 서 있는 것이다 그걸 시각 피라미드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어머 나 이해했어 이거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모래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위에는 이제 꼭지점이 있고 밑뼈는 이제 넓떡하고 그렇죠 동서남북 이렇게 딱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이제 90도 옆으로 눕히면 눕혀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각 피라미드가 된다고 뭘 시각 피라미드라고 한다 그 시각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보는 사람의 눈인데 그러면 시각 피라미드의 밑변은 뭐냐 우리 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이요 소재들이고 어디 길거리 풍경이든지 사람들이든지 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시각 피라미드의 밑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 이제 창문을 딱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창밖에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리도 모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시각 피라미드의 밑변이고 그것을 보는 제 눈이 피라미드의 꼭지점이고 그다음에 창문이 뭐냐 창문이 바로 캔버스구나 캔버스 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에다 대고 유성펜 같은 걸로 이제 다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창문에 그걸 이제 싹 그리면 그게 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런 방식으로 회화를 정의한 거구나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맞는데 하나 시각 피라미드 이론의 주창자가 알베르티라는 사람이거든요 알베르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물로부터 어떤 빛이 퉁겨서 눈으로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눈이 시선을 갖다가 뿌린다고 생각해서 눈에서부터 이렇게 쫙 뿌려져 나가는 거예요 르네상스적이다 시선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바뀐 거네 우리 눈에서 이게 뭘 뿌리진 않거든요 뭐가 이제 들어오면 여기 망막에 이제 망막 뒤에 이제 포베아라고요 거기 이제 탁 그렇죠 전기신호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수님이 맞는 거죠 알베르티가 맞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알베르티의 이론은 그걸 뒤집어서 생각했다 눈에서 시선이 쏟아져 나간다 뿜어져 나간다 시선을 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이 주인공이다라는 사상의 세례를 받다 보니까 시각도 눈에서 뿌려지고 그게 사물에 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본다 보는 사람 예전에는 이제 뭐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달이 보인다 했는데 내가 달을 본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인간이 뭡니까 자연의 일부잖아요 신이 인간도 만들고 자연도 만들고 인간도 피조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본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의미가 있다 원근법의 발명 자체가 르네상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시각 피라미드라는 것이 피라미드 꼭지점 눈 시각 주체를 전제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원근법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어요 원근법이 어떻게 보면 회화의 기법이잖아요 기법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 공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회화 기법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각 주체로서의 인간 근대적 인간의 탄생 그래서 피조물에서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피코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 디크니타 때 오미니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신이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뒀다 이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타락하고 방탕해질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신성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신성한 존재와 동물적인 그 중간에 이제 인간을 놓고 그 끈 그러니까 니트의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외주를 타는 거죠 그 위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건 인간 마음이란 거 인간 니가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디서요? 또 정보를 쏟아지시는 바람에 갑자기 어디서 그랬다고요? 누가? 피코델라 미란돌라라고 하는 엄청난 천재가 있는데 인간 존엄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다고 해서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대학도서관에도 없고 서강대 도서관에 있다고는 돼 있는데 항상 누군가가 대출을 해가지고 저도 실물을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르네상스 휴머니스트죠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근법 자체가 르네상스적 발상의 발명품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밀레니엄 최고의 발명품 해가지고 이제 서기 2000년도에 막 여러 언론 매체에서 랭킹을 매겼단 말이에요 어디 보니까 랭킹 1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랭킹 5위 안에는 원근법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구나 지난 밀레니엄에 뭐가 있었어요? 콜롬부스가 있었잖아요 코페르니쿠스도 있고 케플러 다윈 구텐베르크 갈릴레오 아인시타인도 있었는데 다 제끼고 원근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회화의 기법이 아니라 발상을 그렇게 뒤집은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점수를 많이 준 거네 원근법이라는 게 캔버스를 창이라고 생각하고 사물이 창에 맺히는 것을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캔버스에 사물이 어떻게 맺힐 것인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했네요 맞습니다 사물과 인간 가운데 투명한 창이 있다 그걸 캔버스로 바꿨다 그것이 그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각피라미드가 쫙 날아오다가 시각피라미드를 중간에 딱 자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고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이네 시각피라미드의 꼭지점이 눈이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피라미드의 바닥면이라고 한다면 시각피라미드의 허리를 횡단하는 잘라내는 관통하는 투명한 유리창 유리창이 곧 회화다 회화가 투명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발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회화를 어떻게 정해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딸을 얘기했어요 회화란 건축조합과 달리 평면 위에 여러 가지 안료를 가지고 형태나 풍경이나 정물이나 누드나 이런 소재들을 빛과 그림자라든지 색깔 구성 어떤 구성의 균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그려내는 것이 회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뚝딱 같은 양반이 시각피라미드의 이론을 들고 나와 가지고 회화는 투명한 창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화가 투명해진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에 예술가들 열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심지어 식스투스 4세 교황 있잖아요 미킬란젤로 천정화 그린 시스나 채플 그게 식스투스 4세의 채플이거든요 개인 예배당이었는데 지금 교황 선출 투표도 하고 그 식스투스 4세 무덤이 베드로데 성당 지하에 있거든요 로마에 거기 교황이 길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로 자유학애들 기학 천문학 음악 수사학 이런 것들 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양반 인문주의 교황이니까 그리고 제일 잘 보이는 앞쪽에 원근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원근법이라는 단어가요? 페르스백티바 해가지고 이쁜 처녀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시각 피라미드 그걸 놀이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교황의 묘비기념물 영묘의 부조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자유학애들 철학 신학보다 가장 우월한 자리에 원근법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원근법이라는 그 알레고리가 페르스백티바라는 이름의 이쁜 처녀가 거기 딱 새겨져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 준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대단했구나 이거는 그 당시에 교황은 누굽니까 기독교 메카가 바로 로마 아니야 신의 대리자인데 그 수장이 신의 대리자가 베드로이 직통하냐 그 양반이 내 묘비에는 원근법을 새겨라 하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기 묘비에다가 원근법 새기라고 그러겠어요? 5만 원권을 새겨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때 준 지적 충격이 대단했구나 그 시대 사람한테는 박사님 설명을 듣고 보면 원근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종이에 그림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걸 완전히 지바꿔버렸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이에요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 빈치 마을 이탈리아의 프렌치에서 서쪽으로 한 20몇 개로 가다 보면 앰폴리에라고 앰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빈치 마을이 있어요 그 빈치 마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이 있는데 15몇 갈비아의 나랑은 그릇에 따라서 8도를 다 나가면 제가 실시로 입고 한 20몇 갈릭을 읽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나랑 이탈리아의 나랑은 이탈리아의 나랑은 이탈리아의 나랑은 네탈리아의 나랑이 네탈리아의 나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